열려요? 네 뭐 뭐 네, 지금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킹한으로. 사진에는 무슨 색깔을 볼 수 있나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진에 무슨 색깔을 볼 수 있나요? 사진에 하는 색팩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질문은 뭐였냐면 사진에서 무슨 색깔을 볼 수 있나요? 에요. 이거 TNBET로 써줄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써줘요. 네. 당신은 따이보다 따이? 네. 마오찌는 무슨 색깔지? 색칼. 꽃에 따이 마오찌 종 땅. 짠이 사진이에요? 짠? 네, 사진 아니면 그거 그림이에요. 아, 그림. 이건 사진이니까. 안. 오케이. 뺑고테따 따이 마오찌 종 땅. 두 번째 할게요. 사진에서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진에서 파란색, 노란색, 흰색을 볼 수 있어요. 두 개 뺏겼어요? 잠깐만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진에서 두 개는 맞았어.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또는 노란색도 맞아요. 이게 노랑도 되고 파란, 란도 돼요. 노란색? 네. 그리고 파란색도 돼요. 파란색, 파란색. 이거 다 가능해요? 네. 검은색, 검정색도 되고 이거 검은색, 하얀색도 말했었어요. 검은색, 하얀색. 네, 검은색, 하얀색. 이것도 트위킷으로 한번 써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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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쌍, 마오쌍, 마오쌍. 마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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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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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또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나는 육지에서 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왔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나는 육지에서 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육지에서 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왔어요. 나는 육지에서 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왔어요. 나는 육지에서 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왔어요. 베들보드 이거 뭐예요? 3.5. 이거 SUP. 아까 그 있던 노란색 있는 거. 깨범? 범. 아. SUP. 범. 베들보드. 그냥 SUP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모르면 그냥 이거 모르면 그냥 SUP라고 하면 돼요. SUP.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베들보드. 잠시만요. 베들보드. 그냥 SUP라고 하면 돼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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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도이다 디 쭈다 렌 딸렌 육지에요? 네 아 자 다오 자가 디 쭈 댄 아니에요 자 써요 그냥 다 지 까지는 자 써요 자 네 읽어주세요 고태독 네 렌이 나아요 렌은 까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고태독 아 또 렌이 드릇 렌 렌 다오 방 반주얼 방주얼 시 서비에요 패들보드 네 패들보드에요 반주얼 오케이 오케이 에서 이렇게 반주얼 어 그 섬은 어떤 섬이에요 아 다오니요 다오니요 작은 섬 조금만 네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 볼게요 네 음 패들보드를 할 때는 보드 중간에서 서야 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한번 더 네 패들보드를 탈 때 모두 패들보드 중간에 서야 하고 중심도 잘 잡아야 해요 음 핸들보드 탈 때 모두 중간 잘 하고 음 중심은 잘 잡아야 해요 어 오케이 잘 했어요 근데 아마 서는 거 부분만 조금 조금 약했는데 이거에요 네 네 이거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요 모드 모드는 모드 알아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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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그건 몰라요 보드라는 건 판을 보드라고 해요 보드 판 패들은 이거예요 보드 보드 아마 수행백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모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수행 안으로 써도 돼요 보드 중간 중간은 중간 아니면 중간 뭐냐면 중심 중딱 중간 중심 그러면 티행배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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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쭈아가 보드에요? 저는 보드 저는 보드는 반이에요 아 반 반 이해했어요 반 반은 탁자 반은 보드 저는 사이처럼 중간 중간에 중간은 서다 네 서다요 아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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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ô 어머 инг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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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zus 2 이번에는 내가 들을께요. Doiseneemgotenoi. 이번에는 이걸로 할꺼에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들을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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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네. 네. 사진에 아니 아니 여기다 써야 돼요. 이게 조금 이상해서 여기다가 여기 물음표 있는데 어 어 여기 안 돼요? 아니 물음표에다가 여기 여기 사진이 위치가 잘 안 잡혀가지고 내가 좀 안은 들었죠. 좀 안 아 사진에 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있고 있어요. 아오 마오 마오산 마오산 이 이거 좀 한 사진에 오 마이 그 아 마이 마이 어 사람이 막은 입고 있다죠. 아 옷을 입고 있다. 싼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저 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누구에요? 스친의 옷 파란색 옷은 예쁜 사람 몇 명 있어요? 아 몇 명 몇 명 있어요 마이쥬 할 때 보면 몇 시에요? 이것처럼 마이쥬 하면 몇 명이에요? 이거에요? 네. 검의 차에는 몇 병 있어요? 검의 밥 몇 그릇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말이죠 요이 말이죠 그러면 한국만로 다시 말해볼게요 네네 잠깐 사진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써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very good 그러면 한 번 더 하나 더 몹까오 놀이로 제가 senator Advanced 워들 네 soda 요 stoff 오다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정북 안 나이 정북 안 나이 아 그는 오다오 어디 있나요? 정북 안 나이 정북 안 나이 누가 아니요 주 선생님입니다. 주 능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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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능어라오 네 주 능라지 아 삼촌은 어디 아아 주 아저씨 네 주 아저씨 주 능어라오 아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 다 있었어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 도이 아 오 아 아 아 아 오케이 나는 이 사진에서 안 보이는데 너무너무 사진 작아서 왜 안 보여요? 근데 있는데 아마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또이 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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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다 티행배는 뭐예요? 아 아 그 그럼 아 눅 너와 또이 당 중 안 아 또이다 묵 중 안 아 아 아 아 또이 또이 아 ну 아 그럼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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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사진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OK. TNBET로 써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아 괜찮아요. 패션 마크 있는 데다 다른 사진을 바꿨어요 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아니 질문 먼저 패션 먼저 호이 호이 주 아저씨는 주 아저씨는 주 오다오 아 주 오다오 종안 룸 주 중 서 있다 오다오 종안 중복 중복 사진 안에 어디에 서 있나요? 네 주 중 주 중 주 중 어 거 테 휴 네 지금요 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사진에 없어요 텐 벨 네 룩더 네 드디어 네 저는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룩독 뜻이 뭐예요 룩독 그때는 룩독 그때는 믿어 잊지 않는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해 줄게요 쭈는 아저씨라고 얘기하면 되죠 네 아저씨는 사진 어디에 서 있나요 그때는 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찍어서 그냥 찍어서 사진에 없어요 사진에 없어요 사진에 없어요 사진에 없어요 이런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해볼게요 여기 사진 이 사진 보고 얘기해 볼게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한번 트윙겟 써보세요 트윙겟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묘이마 맥 아우 마우 렐라 반과 돌 오케이 오케이 내가 긴 한글로 쓸게요 그냥 위에다 쓸게요 어? 네 여기서 검은 옷은 웨트슈트예요 웨트슈트입니다 이거 알아요? 웨트슈트? 웨트슈트는 바다에서 활동할 때 주로 입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주고 활동하기 편해요 이거 이해돼요? 파사이 방송제 프로입니다 체온은 유지하고 음... 활동하기 편해요 네 얘는 이해돼요 아 그러면 트윙겟으로 써줄 수 있어요? 검은 옷은 웨트슈트입니다 웨트슈트 트윙겟 뭐예요? 웨트슈트 라지... 어... 어... 트윙겟? 아... 아오벤? 수용 어디예요? 아니 아니 틀려 그러니까... 아 이거 그... 스윙슈트 수영옷은 보통 수영복은 스윙슈트라고 그래요 근데 스윙슈트는 이거 별로 안 쓰고 이 트윙 안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그 아까 웨트슈트는 웨트슈트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냥 그 수영복은 아오베이? 아... 서핑슈트예요? 뭐 그런 개념이야 서핑슈트 근데 서핑슈트라고만 하지 않고 그냥 웨트슈트라고 얘기해요 이거 트윙겟은 모르겠어 내가 웨트슈트... 그 저기 베트남 친구들도 입어요 왜냐면 그... 투어 가이드 할 때 웨트슈트 많이 입어요 프리다이빙 하거나 그럴 때 남 남 남 일단은 모르면 그냥 웨트슈트는 그냥 티엥 안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웨트슈트 이렇게 써도 돼요 네 한번 트윙겟 써줄래요? 주로 입습니다 입다 맥 아오 맥 아오 주로 주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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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주로는 안 써도 되는데 음 오케이 써봐야겠네 음 어문무순 웨트슈트입니다 웨트슈트는 웨트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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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통마 기 활동 오 오 어 지 노 주이치 노 주이치 유지 유지하다 그것은 유지했죠, 언니. 또, 호떼, 나바, 춘, 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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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활동?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아... 네. 이거 3분 남았어. 4분. 오케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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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록도이?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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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아... 네.